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산업계, 환경계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불교 환경 전문가들은 부천인 가르침을 따라 기후위기 극복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능성을 묻다 마지막 순서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탄소중립 시나리오 대안을 이효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해집단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대를 감수해야 하는 산업계는 대체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경계는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도 어느 한 집단의 입장만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 불교계 환경 전문가들은 그간 기후위기에 업을 쌓은 산업계가 지금이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산업발전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20세기 관점에서 탈피해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구조를 축소시켜서 소육지족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사회인식 전환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계도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더불어 공존하며 사는 지혜를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환경의제 21선포 15주년을 맞아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불교환경경의제 21선포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 환경단체들도 불교의 연기법 실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복날 채식 캠페인, 개인 텀블러 장려운동, 호두나무 심기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연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개인의 노력은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과 자비행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저 아마존의 밀링이 파괴되는 것, 그다음에 저 생명들이 다 멸종하는 것, 다 연결되어 있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계는 시민사회 대표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 수렴 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을 넘어 기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만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